안녕하세요 오거맨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창고에서 케이싱 절단 후 링비트를 용접하는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케이싱은 청공시 퇴적물들이 붕괴가 되어 홀이 무너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파이프입니다. 땅을 파다보면 케이싱 밑에 있는 링비트가 닳기 때문에 교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번 작업은 산소 절단과 용접인데 산소 절단을 파이프용 산소 절단기를 사용했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소 절단 브러 스프레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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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